송영이는 베이스트 잘 치고 건반도 잘 치고 다 잘 치더라고 아니 저기 건반도 잘 치고 다 잘 하더라고 다 잘해 내려면 못해 안개 속에 가야되 이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요? 처음부터 끝까지 4분인데 이 4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야 난 이제 아무 타치 안 할 거야 처음부터 가는 거야 취리더라도 그냥 알아서 알지 오케이 무대 쓰는 거야 우리가 쓴 거야 지금 완곡이 힘든 건지 몰랐어 야 승민아 인사해야지 진짜 저랑 안녕하세요 저희 남자 즐겨 감사합니다 많은 들어오셨네요 우리가 힘겹게 힘겹게 말 더듬지 말고 말 더듬지마 긴장하지마 그냥 말하든 너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되지 그 말이 많아질텐데 안녕하세요 남자 즐거운 밴드 보컬 마켓는 김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많이 나올 거야 거기서 너무 좋아서 흥분하지 말라고 항상 정도로 지켜야 돼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첫 무대 첫 공연입니다 첫 공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신 속에서 저희 생명 사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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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공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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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